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신명기 25장 남편의 형제가 자기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읽기를 바라지 않으며 남편의 형제의 의무도 나에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고 호소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이 그를 불러다가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듣지 않고 그 여자와 결혼할 마음이 없다고 하면 홀로 남은 그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말하기를 제 형제의 가문 세우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 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의 이름이 신벗긴 자의 집안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의 한쪽 남자의 아내가 얻어맞는 남편을 도울 생각으로 가까이 가서 손을 내밀어 상대방의 음랑을 잡거든 당신들은 그 여인의 손을 자르십시오. 조금도 동정심을 가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주머니에 크고 작은 다른 저울추를 두 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의 집에 크고 작은 다른 돼가 두 개 있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은 바르고 확실한 저울추와 바르고 확실한 돼를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오래 살 것입니다. 틀리는 주와 두 해를 가지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누구든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아말렉 사람이 당신들에게 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당신들이 피곤하고 지쳤을 때에 길에서 당신들을 만나 당신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모조리 처죽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유산으로 주셔서 당신들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 사방의 적들을 물리치셔서 당신들로 안식을 누리게 하실 때에 당신들은 하늘 아래에서 아말렉 사람을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0편 116편 주님,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메고 수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난과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극률이 많으신 분이시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주님,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했습니다. 주님께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주님, 진실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 주님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님께 서운한 것은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다 이루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주님의 성전뜰 안에서 주님께 서운한 것들을 모두 이루겠다. 할렐루야! 이사야 52장 너 시오나 깨어라, 깨어라. 힘을 내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아,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 다시는 한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너에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먼지를 털고 일어나서 보좌에 앉아라. 포르덴 딸 시오나, 너의 목에서 사슬을 풀어내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가 값없이 팔려갔으니 돈을 내지 않고 속량될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이 일찍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머물러 살려고 하였으나 아시리아가 까닭없이 그들을 억압하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여기 바빌로니아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나의 백성이 까닭도 없이 여기로 사로잡혀 왔고 지배자들은 그들을 조롱한다. 날마다 쉬지 않고 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으니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느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반드시 나의 백성이 나의 이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이 오면 반드시 나의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그들에게 말한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박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너희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함성을 터뜨려라. 함께 기뻐 외쳐라.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송량하셨다. 주님께서 모든 이방 나라들이 보는 앞에서 당신의 거룩하신 능력을 드러내시니 땅끝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서 너희 앞에 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를 지켜주시니 너희가 나올 때에 황급히 나오지 않아도 되며 도망치듯 달아나지 않아도 된다.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 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담을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요한계시록 22장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도시의 넓은 거리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열두 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나뭇잎은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본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듣고 볼 때에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하였더니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너와 너의 동료 예언자들과 이 책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과 같은 종이다. 경배는 하나님께 드려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말아라. 이제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채로 있어라.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거룩한 채로 있어라.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여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개들과 마술쟁이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는 다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여 그의 자손이여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이 물을 원하는 사람은 커져받으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여기에 무엇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오.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무엇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게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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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